안녕하세요 보겸입니다 좀 죄송한 일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좀 말씀을 드릴텐데 엊그제 제가 영상 올린 거 전국에 있는 220개 매장을 좀 빌려가지고 4월 6일 토요일, 4월 7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꼬부라코치킨을 무료로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었는데 아... 세 가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오전부터 여시는 점주님을 제가 생각을 못하고 오전부터 여시는 분들이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배달이라든지 장사를 좀 많이 망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매장들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건대, 대전 갈마, 부산 장전, 울산 무거, 광주 첨단 이 매장은 내일 이벤트 시간부터 4시부터 7시까지 이후까지도 100마리씩 제가 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점들은 100마리 소진될 때까지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명부 작성입니다 4시부터 작성 가능하니까요 4시부터 작성하신 분들 선착순으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이 말하기가 좀... 머쓱합니다 명부를 작성해서 예를 들어서 가명이 전미란 씨다 그러면 전미란 씨가 받아가면 되는데 이제 그냥 슬슬쩍 다른 분이 그냥 전미란인데 하고 전미란 씨가 아닌데 그냥 받아가시고 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들고 튀시는 분들도 지금 엄청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부 작성하시는 분들도 무료 영수증을 드리거든요 그거를 받고 기다렸다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대부분 이게 들고 가시는 분들 저보다 동생 분들이거나 아니면 저보다 형님 누님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치킨 먹고 싶으면 저한테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간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좀 쏠 수 있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조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좀 탁하게 끝났으면 보경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보경은 또 밝은 모습으로 빨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까지 그럼 아디오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